1. 뿌리가 튼튼해지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. 자, 혹시 좋다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파워 있는 김정은의 서브, 렛. 뿌리어리그의 같은 이름을 또 가진 선수입니다. 성장하고 있죠. 네, 점점 성장하면서 네,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또 있는 감독입니다. 역할 분담을 해서 잘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저는 또 왼손잡이가 하나도 없어요. 네, 네. 오른손 오른손 불식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떴고요. 네. . . . . . , . . , 아 아 아 아 그래서 탑 스피드라이브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 아 범시 그리고 또 어 개막전에서 경기를 먼저 한 번 했었습니다 또 소속팀에 가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좀 아 1대 1 김연행의 서브 와와의 넘기지 못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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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는 의미 있는 경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오늘의 경기 바아 나갑니다 одним 없던 beytale 서브 김자원에다 뭐 아 아 아 아 아 두 포인트 뒤져 있는 김장은 한으 너 영도구청 나 서브를 이게 가면 또 빠르게 넘어오잖아요 길게 네네 게임 나 광탑 김현웅 배희철 드라이브를 코스를 잘 보고 있거든요 네 떨어지지 않고 영도 선수들이 그쵸 자 범실도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4대 9 이번엔 좋은 공격 자 앞으로 더 기대감을 많이 심어줘야 되는 두 선수입니다 어느새 매치 포인트에 올라와 있어요 네 네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